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거 봐봐. 얘 삐졌어 지금. 삐졌어. 이거 보세요. 아 예 우리 승현님 어서오시고요. 우리 맥힘이 형 어서오세요. 이거 봐. 완전 귀여워. 어 잠든 거야? 개 귀엽네. 잔다. 고은님. 목만 고은님 혹시 3판 2선 윷놀이 내기 가능하세요. 야 얘 어떻게 이러고 자냐. 모아 고은님 혹시 3판 2선 윷놀이 내기. 아 형이랑. 형이랑 고은이랑. 고은이 진짜 빡대가리라서. 어 나 윷놀이 잘 못하는데. 그래요. 콜이죠 형님. 치. 오케이 오케이. 내 앞에 절악이지? 근데. 신기하네. 먹으려고. 아 뽕으로 드실라고? 아. 뭐 맥힘님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그렇게 안 받는데. 3판 2선 천계빵이라고요? 천계빵? 야 나와. 아 고은이 있다. 야 일단 꺼져봐 지금. 저는 파카 입고 국밥 먹기에요. 지면댄스랑 파카 30분. 예. 가능해요. 아 야. 어? 뭐야 뭐야. 아유. 이는 계속 못돼서. 혜정님 스포이네. 파카 입고 국밥 먹기에요? 하하하하하하. 아유 우리 혜정님. 167개 스포 감사합니다. 오메킴 형이 지면. 파카 입고 국밥이래. 아. 그러면. 너노. 너노. 댄스 한 번이랑 파카 30분 입고 반성. 아니지 댄스하고. 아 파카만. 30분 정도 파카 입는 건데. 하하. 오케이. 넷마블 윷놀이로 오세요. 야 너 가자. 나와. 요구 잠깐만 만두 좀 세워야겠다. 개가장. 아 나 근데 어떡할 때 잘. 아 나 윷놀이 잘 못하는데. 여보 넷마블. 아이디 쳐줘. 비번이랑. 윷놀이? 어. 내가 제약한다. 아니. 맥힘이 형. 몽이는 할 일 없어요? 몽이는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? 아 지켜봐 이 새끼야. 말이 많아. 여자친구 돈 벌겠다는데. 피켓. 로그인하고 꺼져. 벽보고 서있어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케오케. 로그인하고 꺼지래. 벽보고 서있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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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마블 어디에요? 윷놀이 어디. 말. 어 말은 말. 너 편한대로. 아 윷놀이 씨. 어. 자체 자체. 자유채널. 왜 내쳐. 자체 없어. 없어? 응. 아 너 윷놀이 할 수 있냐? 야 방자 바꿔 이 새끼야. 야. 천 개 먹여줄게. 천 개 입으로. 아 키모띠! 하고 먹여줄게. 난 괜찮아. 야 왜 렉 걸렸어? 아이씨. 나 근데 집 쌩얼인데. 성루가스 있냐? 화상 괜히 지웠네. 아 나 요즘 윷놀이 많이 해가지고 자신 있어. 나 안진다 마인드야. 아 훈수. 훈수. 훈수하자. 진짜. 다 싸울게. 아 훈수 두기 가능해요? 아니 훈수 두기 가능해요? 가능. 오케이 가능. 훈수 두기? 아 아냐아냐. 노. 노 가능해 노 가능. 이 새끼 존나 시끄러워요. 아 야 훈수 두기 해야지. 너 빡대가리잖아. 윷놀이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. 아이 그 말 놓는 게 얼마나 주면. 간. 아이씨. 쟤 계속 저래. 설치하고 빨리 와. 설치하고 빨리 와. 빨리 가자. 설치하고 빨리 와. 아 훈수 가능해. 오케이. 야 너 지면 파카인데 이씨. 아 파카 입으면 되지 이씨. 진짜 너 안 돼. 보은이 약간 빡대가리라서. 안 돼. 이렇게 들어와서. 채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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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 2번에. 방. 고운님. B번. 아 얘 엄청 간지러워 보이네. 난 병원 갔다 올까 그러면? 아니 아니야 간지러워 보이네. 가봤자 또. 돈만. 맨 왼쪽 들어와서. 채널 2번. 안색 고운님. B번. 1, 2, 3. 디스코드 하자고 할까요 여러분들. 채널 2번. 채널 2번. 안색 고운님. 1, 2, 3. 오케이. 디스코드 하자고 할까요 여러분들. 야 이거 충전해야겠는데? 아이고. 채널 2번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 디스코드 들어가야겠네. 이거 채팅에 있어? 어디 맺혀놀려고? 여보. 내가 전화 걸었어. 이 채널. 형제 고운님. 비번 124. 육지코드. 이거 받아줘. 여보세요? 여봐봐 이어폼껴 이어폼껴. 잠깐만. 잠깐만요 형님. 네. 이어폼껴. 대각 방그 하나 끄죠 그냥. 어 꺼.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. 예 알아서 할거니까. 뭐. 그 좀 누다 그 저기 좀 이렇게. 긴장 좀 하시죠. 알겠습니다. 저 근데 참고로 이것만 알아주세요. 저 요즘 윤노를 bj로 전향했거든요 아 안 물어봤습니다 졸라전합니다 졸라전하고요 형님 밀다라 킴 형님 일단은 방송상 약간 버릇없어 보여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컨셉이니까 형님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뭐야 이 형 나는 안지는데 뭐야 캐릭터 야 뭐야 아잰데? 아잰데 왜요? 나이 몇 살인지? 나 캐시를 밟았어 캐시는 나도 했는데 안재모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스페이스 봐 야 콜 야 콜 오케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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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약간 호흡 좋다 좋다 오케이 야 이거는 위로 올라가야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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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올라가 아아 내가 이걸 아 기모띠 아 어 백두야 버리야 벌로 잡으면 돼 어 그냥 버리야 이거 벌 벌 아 이 씨부랄 야 이 씨부랄 이 씨부랄 이 씨부랄 이 씨부랄 아무것도 못해 똥 아 아 냠냠 아 뭐야 이거 시화야? 먼저 가겠습니다 원래 이래 개 개 걸로 잡아 개 어 어 형아 헐 헐 헐 나와야돼 어 유짜리로 올라가야지 유짜리로 올라가 올라가 어 저게 팀워크 좋네 아니야 안 돼 아니 내가 해야 재밌지 자꾸 안 돼 어 팀워크 좀 줬다 어 진짜 개쓰내기네 야 어 어 어 아 아 아 이 형 이렇게 말하니까 넷마블에서 어 밀어주지 아 뭔 소리야 그런거 없어 형님 넷마블에 국물 창문 하나 사셨잖아요 아니 그런거 없어 무슨 소리야 야 넷마블 이거 사기네 이거 이거 다 아니 이거 다 실력 실력인데 아 아 아니 아니 이 형님 뭐야 야 이 형님 캐시 아이템 산 거 같은데 이거 에에에에 아 아 쪽을 없을 거고 그랬나 이거 와 뭐야 이거보다 이거야 이거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에에에에 실수 실수 모까 오와 하하하하하하하하 도망 이거 사기네 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이거야 아 이거 이거 또 이렇게 된다고 제발 야 캐시좀 지금 하자 이거 할만해 뭐라 할만해 뭐 스타야 이게? 어 잡아 뭘 잡아 그렇지 거기로 올라가야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돈이 주무준다 그렇지 던져 일단 던져 뭐야 갑자기 던져 얘네 바보야 야 야 기다려 야 아니야 기다려 모자리에 있는거 윷 올라가고 걔로 업어 얘네 얘네 무슨 소리야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똑같이 됐다 아니 업어 암튼 바보야 하하하하하하 아 너 일부러 그러지 말라고 아 이거 뭐야 존만 시끄러워 니 스폰이야 내 스폰이지 나 아가리 존나 탄다 존만 시끄러워 나 알아서 한다고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나 지금 이거 하나 보내야지 돌을 보일 왜 아가리 존만 이야 야아 와 육타 미션 달전 뭐야 어리요 먹으러 가자 아니 미션 먹었다 왜왜왜 나 못됐어 이거 좋아 지금 어떻게 여보 던져 던져 들어 가야지 들어가 예 kam 맞추냐? 오이 쒸 뭐야 아하하 근데 이거 어쩌나 하하하하 안오른 날 비엔낸 큰거 나온데 큰거 오케이 큰거 나온데 큰거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주정하고 들어가면 끝이라네 도 나올 수 있어 도 나올 웬마블이 이런거 잘해 도나온다고 도 구정 나온다고 오케이 나온다 유짜로 던져 어그럼 잤자 아하하하 오케이 첫판 첫판 고생했구요 야 이거 진짜 이 형님 넷마블 저기네 뭐야 어떡해 아 저기 돈 돈 올인 났어 저기 돈 올인 났어 조용히 좀 하세요 하하하하 아 나 저 형님 진짜 얄림네 저거 야야야 고은님 자신있는거 고르세요 고은님 긴장돼요 송각시는 짱군이 상성이지 됐고야 어리요 도와달라고 할게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 야 이거 진짜 너무 사기야 처음에 잡히는건 어디서 아 확인 아 뭐가 사라 우어어어 이야아잇 오케이 일단 걔로 잡아 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돕겨 나가지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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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던져 또다시 너라 던져 이걸 놀고 던져 갑자기 잘해졌어 왜? 내가 와서 잡고 왜 이렇게 잘 나와 갑자기 바로 빠져 놓고 빼 빠져 그거 말고 두개짜리 놔 몽이가 공격 보인다? 냉망원 운영자님 보고 계신다보네 내가 아까 욕해가지고 몽이가 좀 잘하네 몽이가 좀 잘하구나 고우님은 약간 무동탈인데 어리욕 아이씨 옅던각이야 제발 진짜 제발 이기자 게이득 아이씨 이게 맞아 아 어떻게 해 이거? 맞아? 아싸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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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개상관없는게 요거가 잡을게 어이씨 잡을게 합칠까? 저기로 갈까? 합쳐야죠 이거는 아아 점나 고민 되네 도개상관없는게 도개상관없는게 아냐 이렇게 간다 아아 진짜 유랄못이네 유랄못 다 먹어 이제 응 잘가 오케이 걸 걸 걸 야 하나 났어 하나 났잖아 하나 났어 너 하나 난거야 어? 하나 난거야 이거 개이득인거야 어 하나 났어 얘 지금 존나 좋아 아깝네 낭만하는데 오케이 걔 나 아아 아이씨 아깝네 이거 내가 이겼네 뭐뭐뭐뭐뭐 국밥 미리 시켜놔 조용 국밥 미리 시켜놔 아직 뭐야? 뭐 뭐 국밥 미리 시켜놔 조용 국밥 미리 시켜놔 아직 뭐야? 아직 몰라 존마블이야 저 오빠 캐쉬 너무 발라가지고 아니 캐쉬랑 상관없다니까 뭔소리야 아이템 보니까 딱 보면 한 3만원 썼네 뭔소리야 야 심지어 펫도 있어 이거 펫도 있다 이거 걸 나와라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걔로 먼저 가고 뭐로 도망가아 야야야야 도망가아 야야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글로 빠졌다 아 개좋아 개좋아 아니아니아니아니 글로 안가자 아 이렇게 저기 저기 가야되는데 빠질수없다 이겼어 이겼어 아 이 판은 어쩔수가없다 아 야 근데 여기서 X 되는게 다시 도와야되 다시 도와야되 그런게 어딨어 다시 도와야되 걔 나와야되 걔 나와야되 걔 나와야되 걔 나와야되 걔 나와야되 걔 나와야라 걔 나와야라 걔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직 한발 남았다 이게 무슨 스타인줄 아시나 도나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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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 ambul 메인은 여리 으 에이스 결정전 먹으러 갈게 출발이ommen 여기 게 spot 요기 약간 오맥킴우 hoch 닮았는 일단 출발이 좀 잦다구요 이거 약간 오메킴형 닮았는데 이거 약간 오메킴형인데 이거? 뭘 날 닮아 어떻게 여보? 올라가야지 갯자리로 올라가야지 아니 몽이니까 몽갈렸는데? 왜 존나 오도 잘내려? 아니 진짜 몽갈리랍니다 오도 오도 존나 잘내려 잘가구 전개천개 어떻게 여보? 겟자리로 쏙 올라가야지 이게 기본이야 이게 정석이야 내가 잘 몰라요 와 오도 개좋네 나 피했다 도나 무슨 마인드냐면 합친다?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합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합쳐 잡힐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? 어? 좋아 할 수 없어 아아 올라가서 할 거 없어 응? 도개가 못잡아 아 나도 합친다 아 뭐야 뭐야 아니지 걸 야 걸로 쏙 빠져야지 위에 있는 거 쏙 빠져야지 오케이 이득 오케이 오케이 어 혹시 몽갈랑 은영수 너무 좋은데? 예 오케이 올라올 거야 저기 두 개짜리 먹고 두 개 올라올 거야 두 개짜리 아 춤추고 싶었는데 아쉽네 아 진짜 이거밖에 다 되었다 이거 춤추고 싶었는데 뭐 이건 뭐 끝났는데? 어? 이거한테 답이 없었어 어? 오케이 예 아아 아아 몽갈랑 둘 다 기호치네 어? 어어? 어? 일단 던져 일단 던져 야 야 왜? 기다려봐 안태라다 야 왜왜왜 저거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유수로 올라가겠다 야 이야 하하하하 잘가신거 야 씨바 몽갈랑 5도 존나 좋아 씨 ㅃ 조졌다 왜 나와 이렇게 아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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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미친듯이 백도 나오면 소고드샷 아 야 와 야 야 이거 끝났는데? 야 야 세 개짜리 게로 일단 가 그리고 뭐? 뭐로 가? 게로!! 가 가 있고 굿밥 먹은 남자 야 일단 빨리 던져서 소리 질러 빨리 형 속하셨구요 다음부터 뭐 다시 한 번 하시잖아요 다음에 또 들고 오세요 아 또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너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니지 아니잖아 아 근데 맨마블이라서 아 하긴 본마블이라 아직 몰라 진짜로 오메킴형 야 약간 고민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오오오오옹 스노우거speak 정리하는건 정리하는 박하 박하입고 굿밥 드시러 가는 날 수고수고링 수고수고 수고링 아씨 아씨 아 아 아 아 몽이 진짜 존나 잘하네 근데 아니 근데 몽이가 오더가 미쳤다 방금 인짠형들 몽이가 존나 잘하네 아 하아 하아 아씨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패딩 입고 국밥 먹기로 했으니까 하아 패딩 입고 국밥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아 아 다닌 입고 국밥 먹으러 갈게요 하아 다닌 입고 국밥 먹으러 갈게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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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